컴백한 가수 현진영 씨의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진영은 27일 MBC 음악 캠프, 28일 KBS 뮤직뱅크와 SBS 생방송 인기가요에 잇따라 출연해 신곡 소리쳐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이 나간 뒤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현진영과 소리쳐바가 상위권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현진영은 최근 재즈와 힙합을 접목한 소리쳐바를 담은 새 음반을 내고 가요계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